다운스윙은 더 중요해요. 다운스윙은 흔히 말하는 우리 아까 박재인 프로가 너무 좋은 말을 해줬어요. 팔꿈치가 밑을 봐야 된다. 이 밑을 본다는 개념이 굉장히 내 손이 제자리로 올 수 있는 좋은 레슨이거든요. 근데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흔히 아까 박재인 프로가 말한 것처럼 다운스윙 때 캐스팅, 오버더탑 나오시면 미스하는 아마추어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탑에서 쟁반을 바치듯이 그리끗이 공으로 간다? 이것도 역시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동작 자체가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보세요. 제 그리끗이 공으로 가는 순간 이거는 헛스윙해야지 정상인 스윙이에요.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된다? 이거 하나. 왜? 다운스윙 때는요. 특히 가속력이 붙으면 제일 미스 나오는 게 뭐냐? 들리고 펴지는 거예요. 손목이 업이 됐을 때 미스샷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동작은 생크, 뒷당, 수많은 슬라이스 엄청난 미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프로들이 왜 정확하게 치냐? 셋업된 자세로 다시 오기 때문에 잘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아마추어분들이 느끼는 거 이상으로 뭘 해야 되냐? 셋업 때 낮은 느낌 나듯이 다운스윙 때 손목이 낮아져야 돼요. 왜? 따본 각도니까. 이 각도로 탑이 들고 이 각도로 내려와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에서 이 각도를 들고 이 손목 각도를 유지하고 내려왔을 때의 길이에요. 이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이 늦은 분들, 아까 박진희 프로가 골반이 너무 빠르게 도는 건 나쁘지 않은데 팔도 빨라져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잖아요. 이걸 기억을 하면 골반이 빠른 거를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손목이 낮아지면. 무조건 이 팔의 타이밍이 늦어지는 거는 펴져서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낮은 사람은 보세요. 이렇게 폈을 때랑 낮았을 때랑 이 위치의 포지션이 완전 달라져요. 펴지면 늦어지고 낮아지면 빨라져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타이밍이 늦어서 슬라이스 나고 타이밍이 늦어져서 거리가 안 난다는 것도 이 손목의 따본 각도만 유지하는 다운스윙 이거예요. 끄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체중이동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탑 들고 임팩트 따본 각도예요. 이 각도. 한 손으로 해도 타이밍이 이렇게 맞고 오른손으로 해도 이 각도. 두 손으로 해도 이 각도라는 거예요. 이 각도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다운스윙은 손목이 낮게. 그 생각을 가지고 공을 치면 특히 롱하이언은 좋아져요. 잡고. 치켜치네요. 저는 지금 일부러 오버해서 손목을 더 낮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많은 아마추어분들의 꿈인 롱하이언도 드로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손목이 낮아야지만 드로가 나요. 흔히 말하는 손목 낮게. 그러면 손목이 낮아지면 토우가 들릴까요? 토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토우는 페이스에서 앞쪽이 토우예요. 이 앞쪽이 토우거든요. 이 안쪽이 힐이고.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손목이 낮아지면 앞쪽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흔히 말하는 슬라이스 나는 뒷당 나는 거는 다 앞이 낮아져서 뒷당, 탑핑, 생크, 슬라이스가 나는 거는 토우가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토우가 높아지면 무조건 좋은 샷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팔로우 스루를 볼게요. 팔로우 스루는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연습장에서 타이거즈처럼 그냥 무조건 뻗어요. 무조건 뻗으면 좋은지 아세요. 이것도 갖다 버리셔야 돼요. 오늘 버릴 게 많네요. 뻗는 동작은 골프에서 없어요. 아예. 그런데 연습장 가면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계속 머리 잡고 이것만 뻗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힘 전달도 안 되고 절대 정확한 터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팔로우 스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한 가지 또 따봉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로 팔로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백스윙 때의 코킹 각도가 유지돼요. 그런데 여기서 릴리지 할 때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릴리지는 어떻게 되죠? 뻗으면서 헤드가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내 몸 뒤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됐다? 꺾인 거다. 꺾였죠. 꺾이면 페이스도 어떻게? 같이 꺾인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뻗으면서 감으면 이거는 무조건 페이스가 뒤틀려진 거. 이렇게 감았는데 손목이 거의 부러질 정도로 감어도 슬라이스는 안 치시는 분들은 계속 나요. 왜? 공이 깎이는 거는 흔히 말하는 아웃트인인데 닫아서 아웃트인 나와도 깎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 팔로우 스루에서도 코킹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얼만큼? 양을 알아야 되죠. 어디로 얼만큼? 한 가지? 따봉. 이게 끝이에요. 이 각도만 팔로우 스루에서 유지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제가 공을 치고 한번 느껴볼게요. 공을 치고도 제 팔을 보면은 이 각도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팔의 각도를 보면은 정면, 측면 다 보셨을 때 이렇게 잡고 친 상태에서 이 팔로우 스루에서 꼭 이 코킹의 각도 보여드리면은 이 각도예요. 딱. 내 몸 앞에서 올라가는 손목의 각도 이것만 팔로우 스루에서 기억한다면은 강한 임팩트를 가질 수 있어요. 절대 뻗는 거 아니에요. 이 각도는 언제까지? 피니쉬까지. 제가 그랬죠? 셋업, 테이커의 하프 스윙, 탑 스윙 그 다음에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쉬까지 다 코킹의 각도가 유지되어야 돼요. 그게 어느 각도? 따봉의 각도. 이게 피니쉬에서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피니쉬에서도 이 각도를 유지를 안 하고 피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팔로우 스루, 피니쉬도 꼭 넘버원, 이 따봉의 각도를 유지하면은 조금 더 올바른 스윙, 파워 넘치는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